모두 반갑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미션 타임 저번 샤이닝스타는 모두 재밌게 봤겠지? 그럼 바로 지난 미션 정답을 맞춰볼까? 지난 미션 첫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프라이데이 샤이닝스타 스쿨이 배출한 최고 인기 아이돌 중 하나지 두번째 퀴즈의 정답은 바로 올 에프 등급 나참 내가 선생님이 된 이후에 그런 등급을 받은 애는 처음이었어 마지막 퀴즈의 정답은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노력이다 그럼 오늘의 미션을 풀어보실까? 첫번째 퀴즈 원래 시야가 미션에서 함께하려던 파트너는 누구였을까? 두번째 퀴즈 미션 중 나라의 춤에는 있지만 시야의 춤에는 없었던 것은? 마지막 퀴즈다 시야가 나라와 공연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? 오늘의 미션은 여기까지 지난화를 참고하면서 풀어보기를 바란다 그럼 다음에 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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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